안녕하세요. 효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마라 로제 떡볶이, 그리고 핫도그, 꽈배기, 단무지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좀 매운, 맛있겠다. 와.. 부끄럽게 잘해요. 먹고 싶은 라면 먹방 굳이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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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 어묵튀김 입안이 얼얼해요 어묵튀김 두부 두부 독 Responsive infectious 튀김 댕시피 맵지는 않은데 혀가 아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매콤달콤달콤 진짜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고 맛있게 먹기에는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도 맛있어 더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체다 치즈 핫도그 체다 치즈 핫도그 체다 치즈 체다 치즈 러그 치즈 저는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그래도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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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아카롱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쫄깃쫄깃 단무지 맛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같아요 저도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저는 다 먹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고싶어요 먹으면 맛있을 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다 먹다가 맛있을 때 맛있을 때 다 먹으면 맛있을 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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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